아티스트!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글로벌 K-POP 정상을 향해 계속 질주하는 그래비트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맞춰서 써주시고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정렬씨 반가워요. 자, 우리 대형 한번 맞춰볼까요? 네, 우리 촘촘하게 한번 써주시고요. 자, 저기 뒤쪽에 기자님들 계십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조금 더 밀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정모씨만 안 들으셨어요. 캔디.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왼쪽 보시면서 러비티를 향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저희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자, 완벽한 군무를 자랑하는 크래비티. 이번 무대에서 어떤 무대를 또 펼칠 예정이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아, 네. 또 저희가 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형준씨.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엄청 환인하게 나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비주얼 굉장할 겁니다. 사랑해 주세요. 비주얼 굉장할 겁니다. 그럼 비주얼 포즈 하나, 둘, 셋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비주얼 포즈. 자, 유지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도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안녕. 에론씨, 에론씨. 에론씨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Just like this year's theme shoutout K-pop, I want to shoutout to all the global lobbie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guys so much. And let's enjoy tonight, all right? 메리 크리스마스, everybody. 메리 크리스마스. 미니씨, 미니씨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우리 세장 하시면서, 롬웨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요. 자, 우리 미니씨부터.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크래비티의 입장입니다. 우리 끝까지 크래비티를 향해 박수를 또 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아티스트.